농장에서도 또 다른 코코넛 파공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 코코넛의 단단한 소 껍질은 수추로 만들어 다양한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버진 오일 공장과 달리 쿠킹 오일 공장으로 가는 코코넛은 농장에서 소 껍질까지 제거한 채 운반된다 농장에 남겨진 수많은 코코넛 소 껍질들은 수추로 재탄생된다 이 역시 흥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아랫부분이 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작업자는 계속 계속해서 코코넛 껍질을 채운다 한 통의 숯이 완성되기까지는 노력만큼이나 시간도 많이 든다 꼬박 7시간이 걸리는 작업 이제 기다릴 차례다 마침내 숯이 완성됐을 시간 검게 변한 코코넛 숯이 모습을 드러낸다 다행히 잘 구워졌다 다행히 잘 구워졌다 100% 천연 재료인 코코넛 숯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분량을 제외하고는 수출에 필요한 가공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운반된다 검은 포대가 산을 이루고 있는 곳 농장에서 수거한 코코넛 숯이 가공되는 공장이다 포대별로 쌓여있는 숯을 옮기는 것이 첫 작업 40kg에 이르는 포대를 수십 번 옮겨야 한다 일일이 옮긴 포대들을 숯 가공을 위해 다시 한 곳에 쏟아 모은다 코코넛 껍질을 태워 만든 숯은 우선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냉장고 등에 사용하는 방치제 역할을 할 활성탄과 열료나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열탄 등 코코넛 숯은 그 활용도가 꽤 높다 검은 가루와의 사투 작업자들의 몸이 금세 검게 변한다 이곳에선 깔끔한 옷이 별 의미가 없다 어떤 용도로 쓰이든 불순물 제거는 기본 일일이 손으로 불순물 제거는 기본 불순물을 골라낸다 불순물을 걸은 숯가루는 크기별로 다시 한 곳에 모아야 한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운반 작업 지칠만도 하지만 대형 포대를 가득 채우려면 가쁜 숨을 고를 틈도 없다 줄을 잇듯 운반 작업은 계속된다 온몸으로 무게를 버텨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다 대형 포대에 올라 발로 숯을 다지는 사람들 대형 포대에 올라 발로 숯을 다지는 사람들 600kg에 달하는 포대가 중심을 잃고 쏟아지면 큰일 이를 막기 위해서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자칫 자루가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작업을 해야 한다 분류된 코코넛 숯가루는 다음 공정에 돌입한다 연료와 조리용 등으로 쓰이는 열탄을 만드는 과정 여기에는 가장 미세한 숯가루가 사용된다 익숙한 모양의 열탄 한국에서도 바비큐 등에 사용하는 코코넛 열탄은 유럽으로도 많이 수출된다 코코넛 열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코넛 숯 외에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카사바 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전분이 바로 그것 식용식물인 카사바 전분과 코코넛 껍질을 태워 만든 숯 그리고 물이 코코넛 열탄 재료의 전부다 천연 재료만 이용하지만 정작 작업 과정은 녹록치가 않다 저렴하고 불 피우기가 쉽다는 코코넛 열탄 화력이 좋은 것은 물론 태울 때도 연기가 적다고 한다 완성된 열탄은 포장 작업을 그쳐 완전한 제품으로 탄생된다 천연 재료로만 만든 것이 코코넛 열탄의 가장 큰 장점 천연 재료로만 만든 것이 코코넛 열탄의 가장 큰 장점 고된 작업 끝에 맛보는 달콤한 휴식시간 소박한 간식이지만 동료들과 같이 하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작업자들의 몸 곳곳에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각자의 사연으로 힘든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일이 고되다고 마음까지 멍드는 것은 아니다 묵묵히 주어진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하는 이들의 하루는 무엇보다 빛난다 손상의 몸 보다 적극적이 고소하는 데는 현실이 고급적이니깐 각자의 사연으로서 힘을 지어 그려진게임